어, 나 드레이븐 밴 했는데 요즘에 드레이븐 너무 많이 나와서 드레이븐 밴 했는데 뭔가 잘한 것 같네? 안 했으면 뭔가 스왑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판 중에 한 판 정도는 드레이븐을 밴 한단 말이에요 아! 아, 죽었다 아, 이거 좀 큰 규모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데 와우 와우 반신이 이겼다 이 부분은 기준으로 그 차에 이 부분은 두ou 지 분 분 분 3 분 both 없 연맹 보장 또 5 분 다른 분 미 이 피해졌습니다 아론 되나? 무리 아님? 어 마라 아 좀 무리 같은데? 아 니코가 로밍을 안 온건지 모르겠는데 이번번에 일단 니코를 특수해준건 없어요 어 뭐야? 헐 말하자마자 어 왜 말하자마자 어 나 나 입좀 입좀 다물자 어 말하자마자 걸리네 어 말하자마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저게 어째기를 파괴했습니다 안되나? 아예 끝내자 와 근데 딜 말이 안된다 야 이거 내가 쓰면서 놀랍네 이거 나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 딜 진짜 세다 아이고 못끝냈다 끝내줘 아 나 너무 살떨려 이번판 안되나? 안될거 같으면 다음판에 다같이 가둬만 야 바론 먹자 얘들아 바론 안먹어? 안먹어도 되겠네 안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